234만 원 오늘 하루 매출액이야 과연 내가 오늘 몇 개의 테이블 세팅을 치였을 것 같니? 180도 기름에 데이고 카레에 베이고 얼마나 쓰라린 줄 알아? 아파 지금 현재도 굉장히 쓰라린 상태야 아 소름돋아 우리가 지금 닭장생하는 거야?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동발빈가 어르신 저게 앞 건물에서도 가끔 시키고 그래요? 저 앞 건물만 배달시켰다 저희가 이소됐습니다! 제가 이 사람 남편입니다 쫄짝이 남편이라더만 첫 남편 오 아베리칸 스타일 오늘부터 대고났다 네가 그거 왜 맛있어? 본맛 왜 자꾸 장사가 잘 되는데! 넌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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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야! 대한민국에 이정도 판별로는 누가 있어?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보급형 뽕의 시대 내가 다 만들어놨거든 우물거리지 말자. 우리가 잡아야 돼. 내가 지금 경찰이 아니거든. 그럼 뭔데? 멍된 일! 닥지 말여, 씨. 뭐야? 아이고, 이건 또 왜 내려가고 있어? 이거 어떡해? 이거 어떡해? 아아아아악! 아아아아악!